이준영은 대한민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이다. 2013-2015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남자 싱글 부문에서 우승하며 2회 한국 내셔널 챔피언이 되었다. 2011 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터 사상 최초로 ISU 주최대회 에서 포디움에 섰다. 2014 ISU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에서는 1위를 차지 한국 남자 스케이터로는 ISU 공인 대회 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2014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 에서 3위에 입상하며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첫번째 한국 남자 스케이터가 되었다. 피겨 선수 출신인 어머니 오지연 코치를 따라 링크에 선 것이 피겨스케이팅을 처음으로 접한 계기였다. 7살부터 본격적으로 피겨스케이팅 훈련을 시작하여 이후 7년 동안 어머니에게 직접 스케이팅 코치를 받았다. 2010년부터 현재 코치인 지현정 코치와 함께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과 종합선수권 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트리플 5종 점프를 안정화시키며 급속도로 성장한 시즌이었다. 시즌 첫 대회인 2011년 8월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에서 2위를 하여 주니어 그랑프리 참가 자격을 획득하였고 아시안 트로피 주니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첫 주니어 그랑프리인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라트비아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며 포디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6차에서 176.48위 점수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터 중 최초로 isu 공인대회에서 포디움에 올랐다. 이어 11월에 열린 회장배 랭킹 대회 시니어 남자 부문에서 우승하였다. 이듬해 1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에서 열린 동계 유스올림픽에 참가하여 남자 싱글 4위에 올랐다.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2012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18위를 기록했다. 시즌 초 프리 프로그램을 퀸 메들리로 시작했으나 주니어 그랑프리부터 다시 이전 시즌 프리 프로그램인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변경하였다. 2013년 1월 열린 종합선수권에서 시니어 남자 1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한국 내셔널 챔피언이 되었으나 3월에 열린 시니어 세계선수권에는 기술 최저점이 충족되지 않아 출전하지 못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13 주니어 세계선수권에 참가하여 13위를 기록했다. 기술적으로는 11월 위 랭킹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을 처음으로 시도했고 이듬해 2월에 열린 2013 4대6 선수권에서 쇼트와 프리에서 각각 한 번씩 트리플 악셀을 실전해서 처음으로 랜딩하였다. 네베론 트로피 선발전에서 비록 2위에 그쳤지만 쇼트와 프리에서 트리플 악셀을 랜딩했고 이후 열린 8월 위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과 11월 랭킹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였다. 종합선수권을 앞두고 프리 프로그램을 더 플래니츠에서 오페라의 유령으로 바꾸었다. 2014년 1월에 열린 종합선수권대회 에서 총점 206.88을 기록하며 비공인 퍼스널 베스트를 세웠다. 이는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터 사상 최초로 총점 200점을 돌파한 것이었다. 이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2014 4대6 선수권에서 14위에 올랐다. 2014년 3월 불가리아 소피아 에서 열린 2014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16위를 기록했다. isu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총점 200점을 넘기며 본인의 모든 isu 개인기록을 경신하며 1위를 차지 한국 남자 스케이터로는 isu 공인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이후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서 또 한 번 isu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하며 3위에 입상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한 첫 번째 한국 남자 스케이터가 되었다. 2015년 1월 열린 종합선수권에서 시니어 남자 1위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한국 내셔널 챔피언이 되어 세계선수권 출전자로 선발되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4대 6선수권대회에서 18위를 기록하였다. 2015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5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19위를 기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